22대 국회를 통해 드디어 의원으로 당당히 입성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준석 사실 뒤에 호칭을 붙일 때 이준석 대표, 대표님, 이대표 이렇게 부르다가 의원하려니까 이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저도 지난 한 3, 4년의 기간 동안에 저를 부른 호칭이 그렇게 고정돼 있다가 바뀌니까 저도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려서 안건 처리를 했는데 일단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보이콧을 해서 반쪽 개원이 된 이런 국회였습니다. 어떤 소감이 어떠셨나요? 참 이색적이었죠. 항상 같이 하던 사람들이 없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 민주당은 저랑 인연이 별로 없는 당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첫 본회의를 만든 느낌이 참 희한했지만 저는 오늘 국민의힘이 사실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크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원 대표가 앞에 나와서 민의는 협치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협치다라고 하셨는데 그 협치라는 것은 어쨌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입법부 역할을 인정하라라고 들렸거든요. 그런데 약간 메시지가 이제 여당이 적지만 여당을 인정해라가 협치라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 참 생소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사진으로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자리가 옆자리에는 이제 송욱주 의원인데 화성갑 그리고 권칠승 의원도 화성 쪽이고 뒤에는 소병훈 의원 전용기 의원 그래서 민주당 의원에 둘러싸였는데 다 경기도 화성 광주 이쪽 의원들인데 첫 회의에서는 이제 지역별 배치를 해가지고요. 저희 앞줄이 이제 경기 남부 지역 의원들 배치가 됐는데. 그리고 앞에는 뭐 김포의 박상현 의원님 계셨고 경기도가 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다 민주당 의원들이었고 화성 의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화성 시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특례시 구청 설치 문제 트랩 문제 이런 것들 개괄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또 자주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환하게 민주당 의원들과 웃고 있는 게 얘기하라는 건데 또 사진이 화제가 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제 당 얘기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개혁신당의 전 당대표였고 그리고 의원들의 천하람 의원은 원내대표 그리고 이주영 의원은 정책위의장 그리고 허은하 전 의원이 당대표. 그러니까 당직을 지금 아무것도 안 맡았어요. 저한테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가 자꾸 원내대변인이나 수석원내부대표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할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절닫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당직을 지금 안 맡으시는 건가요? 지금은 제가 사실 여의도에 앉아서 회의를 하게 되면 메시지를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메시지가 과잉상태입니다. 사실 이준석에게는 메시지보다 실질적인 업무 성과가 필요하고 화성 주민들도 그런 걸 바라고 있을 텐데 제가 아침 9시마다 회의에 발목 잡히고 이러면 솔직히 당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쪼개가지고 동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당분간은 당의 공식 직책은 안 맞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연구소장 맡으라 그래가지고 연구소장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아 연구소장이요? 네. 그런데 그거야 뭐 사실 제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 캠페인 전략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그 업무 연장선이니까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이나 여의도 연구원 같은 어떤 싱크탱크 조직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네. 저희는 지금 hk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 한국의 희망이 호프 오브 코리아니까 아 한국의 희망 hk. 한국의 희망의 연구소를 계승해서 hk연구소라고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전략 연구를 좀 하는 데는 제가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 조금 기간이 있는 거니까 좀 나중에 한 번 더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뭐 이제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들어오면 1호법안 뭘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또 국회 사무처에 보면 3박 4일 전부터 보좌관들이 앉아서 새벽 세고 들어오는 그런 거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분 보좌관들도 인권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냐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준석 의원의 1호법안은 궁금해요. 어떤 거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거제도 개혁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선거제도 개혁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 없는 예를 들어서 중선거군이 대선거군이 이런 것들 어려운 제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캠페인에 있어서 많은 걸 좀 바꾸고 싶습니다. 캠페인이요? 선거 운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선거는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요. 지방선거 때는 후보자가 막 8명 9명씩 한 동네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공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전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코 같은 사람들한테 전화번호부 사가지고 스팸 문자 날리고 서울에 계신 분인데 부산 후보 문자도 막 받고 어쩌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건 뭐 국민의힘에서부터 항상 주장했던 거지만은 아예 선거운동 기간에 어느 정도 그 지역구민의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안진번호로 제공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타율이 100%잖아요. 그러면은 스팸이 없게 딱 거기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운동 그냥 14일 동안만 보낼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일안이었고 그런데 이걸 또 논의하다 보니까 더 발전시켜가지고 아예 문자를 개인 후보가 못 보내게 하자. 개인 후보가 못 보내게 한다고요?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개인정보 유출이 전혀 없도록 문자 내용을 선관위에 보내주면은 선관위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비용 부담 같은 경우에도 선거 기탁금 냈으니까 3회 발송 정도까지는 선관위가 다 부담하는 걸 하자. 그래서 사실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들도 공평하게 그런 선거운동을 치를 수 있게 하자라는 게 하나의 골자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당 공천제도나 이런 걸 뚫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역의 공천이라는 것이 왠지 막 동네 술 마시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당원 모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내 경선제도를 저희 개혁신당에서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당내에서 개혁일 거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패키지성으로 저희가 정치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천하람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바로는 결선투표제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라고 하면은 한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1위 후보와 2위 후보와 다시 재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을 얻게 만드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유권자 다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그 결과가 있어야지 나중에 또 그 민심을 받들어서 자신감 있게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통령 뽑을 때마다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마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가 난립하다 보니까 41% 정도의 득표율로 한번 당선되신 적이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힘을 못 받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선투표제가 프랑스식으로 있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 정도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정리도지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한다. 그건 천하람 의원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정치개혁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한번 열거해 보려고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양당이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나 이런 정국 때문에 양당이 뭔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지재감이 많지 않거든요.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선거에 몰려서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희가 한번 주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석 소수 정당이고 결국은 어느 정당이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양당에 다 설득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한 당만 설득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공감된 거. 일반 단독 처리하기 어려운 게 선거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재 신인들이 좀 더 활발하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선 투표제는 이미 양당에서 주판화를 막 튕기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도입하면 누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거 이게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국회 내에서 진보당까지 포함해서 5당 체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실제 지역구의 후보를 좀 많이 낼 수 있는 정당들은 4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범진보 민주진보 진영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범보수 진영에서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서로 부담이 갈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는 아직까지 제가 조국대표께 이거를 상의 드리지는 않았지만 우선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접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10월 달에 지금 이제 보궐선거가 몇 군데 예정돼 있는데요. 이게 특히 전남 영광이나 아니면 곡성에 지금 이제 군수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랑 지역구에서 맞대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마 하면 전초전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지역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민주당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대선은 특히 한 달 동안 단일화를 누가 한 해 만에 딜을 받았네 안 받았네 좀 굉장히 소모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아마 유권자들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환영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지금 3당 후보의 역사를 보면요. 세 번째 후보로 뛰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부입니다. 거부요. 거부. 그러니까 대선 때 보면 큰 부자죠. 그러니까. 과거에 정주영 현대회장이 국민당을 통일국민당을 만들어서 3지대 후보로 뛰신 것. 맞아요. 그거 이후에는 이회창 총재가 자유선진당 나가셨는데 가까스로 15% 받아가지고 보전받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대선 때마다 보게 되는 안철수 후보. 그런데 이게 이제 제3지대 후보가 대선을 뛰려고 그러면 선거비 보전이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사표 심리가 존재하는 단수 다수제 하에서는 결국에는 3지대가 나중에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전 못 받고 파산이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저는 제대로 민심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다 보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1차 투표에서 완주한 후보 보전할 수 있는. 하지만 또 나중에 2차 투표를 통해서 단순 다수제로 또 선거를 하칠 수 있는 그런 결선 투표제가 의미가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현안에 대해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21%를 기록하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5월 28일부터 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이 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1.1%입니다. 기네요. 그러니까 21%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역대 최저고 그전에는 24%가 3주 연속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세부 지표를 보면 20대가 긍정 대통령 긍정평가가 14%, 30대 10%, 40대 8%, 50대도 18% 정말 낮거든요. 이게 이렇게 왜 된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총선 끝나고 나서 갤럽 조사 그때도 좀 떨어지니까 이런 지적을 했죠. 결국에는 보수의 지지층 중에 가장 경고했던 것이 자영업자층 그다음에 가정주부층 그다음에 무직 은퇴층이다 이랬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자영업자층이 이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 자영업자층이 이탈했습니다. 갤럽 통계표를 보면 직업 분별 나오는데요. 그게 정확한 지적이고 자영업자층이 이탈하는 건 간단하죠. 예전에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자금들이 많이 지원됐었는데요. 그걸 상환하는 기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환하는 기간이 왔는데 정부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극적이고 빨리 가파라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럼 세수가 왜 부족하냐. 그럼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무리한 사업 추진 같은 게 나오는 거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게 나오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정부 여당이 대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 가장 민감한 완충지대가 없는 유권자들이 자영업자층이었고 지금까지는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그래도 경제가 좀 낫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항상 자영업자층은 보수를 지지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진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꼭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준석이 여당 지지층을 무직 은퇴층으로 비하했다 이런 건 하고 다니니까 지금 대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데 기름 파면 지지율이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발상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 공짜로 방송 나와서 컨설팅하다 보니까 잘 귀 기율이 안 들었는 것 같아가지고 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바꿔요? 용산에 이게 보니까. 원래 사람들이 공짜는 소중하게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같은 내용이라도 돈을 내고 하면 본인이 지불하면 굉장히 집중한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기는 해요. 용산에서 저에게 거한 밥을 사면 제가 더 제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일만 석유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좀 워딩이라고 해야 되나. 이 비판의 수위가 세게 좀 나오시더라고요. 사기의 경계선이다. 이게 왜 사기라고 보시는 건지. 원래 사업이라는 게 잘 되면 대박이고 못 되면 또 경제범죄로 엮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보증서로 들어가신 거예요. 보증을 사러 들어갔다? 사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보증을 썼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출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미 이것 때문에 주가로 물린 분도 있으세요. 사실 주식 투자는 개인의 책임을 해야 하는 거지만 대통령이 가서 국정 브리핑이라고 하면서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대통령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겠지만 불만인 분들이 벌써 몇만 명 단위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되게 조심해야 된다. 대통령 입장에서 건드릴 때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거 자주 봅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부산엑스포에다가 엄청난 판돈을 걸어버립니다. 부산엑스포 유치하면 좋겠다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응원했지만 대통령이 거기서 갑자기 분위기를 띄고 고조시키면서 부산 시민들의 기대감이 실제를 앞서가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결과가 다소 안 좋았을 때 실망감이 덮쳐오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께서 자꾸 차분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깃발 부대를 역할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건 조급함이 아닐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미 기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조금씩 쌓아올릴만한 그런 차분한 행보를 보이셔야 되는 시점인데 한 판에 다 엎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나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지표검사, 지질검사 한 단계에서 그리고 140억 배럴이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정말로 석유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등급이 중진료인지 경진료인지 이런 걸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덜컥 나와서 세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모험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들 만나도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약간 어버버버 하는 상태거든요. 갑자기 뜬금포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차근차근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포항 앞바다에 만약에 그런 석유 시출을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해양오염의 문제 얘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00m 깊이 시출한다는 건 위험성도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멕시코만 해서 한 번씩 그런 거 유출되면 완전 해양 생태계가 고장난다는 식으로 일이 번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장 어업 보상 문제가 들어갑니다. 시출하게 되면 시출하는 구역 주변에서 어업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보상액도 상당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접어든 나라의 해안가에서는 이런 시출을 세우고 시작하지 않는 추세가 요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시작한 이상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그건 또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이럴 때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라는 표어 속에서 자라왔던 세대가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우리의 경제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사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반절시킬 만한 카드단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석유부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 대부분의 나라들. 러시아나 미국같이 인구가 좀 있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구가 적은 나라들입니다. 중동 국가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나라는 기름을 퍼올리면 그 돈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국민 복지를 하더라도 실제 국민으로 분류되는 인구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고 국민으로 분류되는 인구가 굉장히 적은 나라들이 많거든요.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그러면 그 경제가 이제 1인당 gdp로는 상당히 해볼 만한 상황이 되는 건데 브루나이도 그렇습니다. 브루나이도 보면 인구가 수십만 대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런 게 가능한데 우리나라 5500만 인구에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걸 혜택을 보게 할 수 있느냐는 나중에 약간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때 이럴 때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라는 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대감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걸 어떻게 괴리를 극복할지가 약간 좀 걱정됩니다. 뭐 팩트체크를 하자면 이준석 대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산유국이에요. 사실 한국은. 가스전도 나오고 석유도 소량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아도 그렇지. 우리 동해가스전이 지금 생산을 해 가지고 한 1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가스로 해 가지고 한 2조 7천억 정도의 편익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걸 5천5백만 국민의 편익으로 나누면은 또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산유국의 그런 중동의 오일머니 같은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당연히 우리도 이런 시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성과가 났으면 좋겠지만은 또 그런 산유국의 느낌은 오일머니의 느낌만 아니다.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지금 최상병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조국혁신당에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금 발의를 할 계획인데 개혁신당의 지금 스탠스. 예전에 제가 언론에서 이렇게 듣기로는 한동훈 특검법은 일단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았고 최상병 특검법은 찬성.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요. 저는 최상병 특검법이야 사실 개혁신당이 원래 작년부터 개혁신당의 인물들이 상당히 주도해왔던 내용들이 많고 다만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 저는 조국대표가 개인적인 조국대표의 자식과 관련된 아픔이 있는 건 알겠지만은 저는 한동훈 장관의 딸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연좌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조국대표도 지금까지 가족 전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검찰을 강도롭게 비판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수사가 거기는 끝나고 이제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대표가 나에게도 이런 가혹한 수사를 했으니 한동훈 장관에게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라면 모르겠지만은 우선 법학자로서 조국 대표님이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을 우선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민 씨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 일련의 과정들이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조국대표가 멋있는 모습은 한동훈 위원장은 비판하겠지만은 가족에까지는 어떤 수사나 이런 게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정치적으로도 멋있어 보이거든요. 조국 대표님 따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김건희 화사 특검은요. 제가 이제 계속 분리해서 얘기하는 게 도이치는 특검해도 되 괜찮고. 도이치 못해서 죽 가지고 오자고. 네. 그건 왜 수사 결과가 미진했다는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조건을 성립한다 보고. 많은 분들이 특검이 세냐 국정조사가 세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이게 약간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가 다르다. 그렇죠. 예전에 국정조사를 보시면 국정농단 때 보면 그때 잘 기억나실 겁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위원장 하셔가지고 우백우 증인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때 국정조사라는 건 국회에서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현장 질의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 국민들에게 현출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는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고요. 다만 수사는 좀 더 강력하긴 하지만 수사는 어쨌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사는 하나씩 사람을 불러가지고 검사가 취조하고 이래가지고 최종 결과물만 브리핑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브리핑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또 위원이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은 그 검사가 발췌하는 내용만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양평고속도로권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좀 더 국민들의 이해를 더 이렇게 하기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명품백은 수사해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김건희 여사 잘못한 겁니다. 그럼 저는 수사를 하는 수사 의뢰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안점을 둬야 될 거는 김건희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까지 크다 보진 않습니다. 많아봤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그마저도 수사가 좀 장기간 걸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저는 입법부가 어떻게 하면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겠느냐 재발방지책을 정치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당에서 특별감찰관의 임명에 동의해 주고 대통령실도 동의해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권한을 감사원장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하자. 라는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약간의 권력 분점을 시도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사안별로 좀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센데 이준석이는 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냐 이러면서 또 몰아가는데 정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정조사는 특검과 다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특히 양평고속도로권은 그렇게 처리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대표 시절에 지난 대선에서 비단주머니를 여러 차례 꺼냈어요. 그래서 제갈량 흉내내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그거를 다시 좀 빗대서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단주머니를 하나 준다라면 어떤 걸 하라고 조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자꾸 동작이 크세요. 한 번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총선 지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나서 포섭하려고 했던 저는 포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포섭이요? 포섭하려고 했던 인물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의 모습보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바터를 제안한 느낌이었거든요. 안전보장을 바라는 느낌 정도.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하실 만한 사람을 비서실에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괴기스러운 협상이거든요. 괴기스러운 협상이다? 오히려 장관을 그렇게 얘기했으면 협치의 의지겠지만 비서실은 고유하게 대통령의 보좌 기능을 한 곳인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불편해할 사람을 비서실에 넣지 않겠다는 이상한 얘기거든요. 장관은 차라리 정치 철학이나 아니면 정책 철학이 야당과 틀어지지 않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청취하겠다 이런 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협치의 시그널로. 저는 거국내가 그래서 야당 인사를 장관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비서실을 갖고 그렇게 하다니요. 이건 물론 이제 함성득 임혁백 두 분의 말이 맞다는 전제야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통령이 그만큼 조급하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당 내. 이준석은 안 만나도 됩니다. 하지만 여당 내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이런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여러 좋은 조언을 될 수 있는 분들을 빨리 만나라. 그분들이랑 술 마셔라. 그분들이랑. 엉뚱한 사람이랑 술 마시지 말고. 엉뚱한 사람이랑 골프치겠다 하지 말고 그분들이랑 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당 내부에 본인과 같이 예전에 했던 분들과 만나는 게 우선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까지 때로는 굴욕적이라 볼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을 사람들은 아까 말하셨던 그런 분들.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저렇게 유화적 제스처를 보는데 우리는 뭐지. 그러니까 그 부분 공간을 메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무료 서비스는 여기까지고요. 유료 서비스는 또 따로 있습니다. 입금 내면. 좋은 밥을 사시면 또. 좋은 밥. 좋은 밥 싸네요. 저도 한번 좋은 밥 좀 먹고 싶습니다. 무료 서비스로 자꾸 좋은 거 주니까 신중하게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서 불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되면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